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저기요. 줄 서 있는거 아니에요? 줄 서세요. 오징어 게임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환복해 주십시오. 오징어 게임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징어 게임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첫 번째 게임은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입니다. 소녀가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를 외치는 동안 정진할 수 있으며 이후의 움직임이 감지되면 탈락입니다. 과자를 드시면서 이 앞에까지 가장 먼저 오시는 분은 성공! 움직임이 걸리거나 이 앞에 오지 못하시는 분들은 탈락입니다. 무죽화꽃이 피었습니다. 무죽화꽃이 피었습니다. 참고로 탈락하신 분들은 몽둥이로 한 대씩 맞겠습니다. 1번, 2번, 3번, 탈락! 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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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락! 4번, 4번, 성공! 안 움직였어요. 입이 움직인 건지? 아닙니다. 소리만 들리지 움직이지 않으셨습니다. 4번, 아니야 소리만 들리지 않으셨습니다. 안 움직이셨어요. 왜? 끝 따윈가? 아삭 소리를 낼? 야무김치 먹고 소리가 났어. 3번 깍두기 드립은 아니에요. 불필요한 애드립 탈락입니다. 주문하시겠습니까?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주세요. 이번 게임은 무슨 손 게임입니다. 네. 이 돌을 양손 어느 곳이든 숨기시면 제가 그 돌을 찾아내면 탈락! 제가 못 찾아내면 성공입니다. 탈락하신 분들은 몽둥이로 한 대를 맞고 계산을 하십니다. 아 네. 자 뒤돌아서 여기 뒤돌아 있겠습니다. 이렇게 여기 있습니다. 성공! 음료 무료로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드시겠습니다. 저 레몬에이드 먹겠습니다. 레몬에이드? 네. 뒤돌아서 숨겨주세요. 웃은 손 여기 성공! 성공! 승료 무료로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문하시겠습니까? 아이스 아메리카노 뒤를 돌아서 돌을 숨겨주세요. 1번 탈락! 승료 무료로 드리겠습니다. 2번 탈락! 3번 탈락! 승료 무료로 드리겠습니다. 1번 탈락! 대단하시죠! 3번 탈락! 3번 탈락! 무엇을 지켰습니까? 저 아이스 아메리카노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과자는 다 드렸습니까? 아, 네. 아이스 아메리카노? 이 돌을 양손에 숨겨주십시오. 뒤돌아서 숨겨주십시오. 무슨 손? 한 번만 다시 기회를 드릴게요. 한 번만 다시 기회를 드릴게요. 아, 제가 다시 보냅니까? 네. 여기. 다시 섞여주시면 안 돼요. 제발요. 눈이 깜보새아. 자, 귀여워서 한 번만 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뒤돌아서. 이제 기회 없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라. 손은 눈보다 빠르니까. 네, 다 섞었어요. 네. 무슨 손? 또 여기? 아니에요. 어? 아싸. 4분 성공! 네. 목욕수 무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쪽 손에 돌이 있습니까? 네. 해보세요. 있어요. 있어요, 네. 돌 주세요. 뭘 주세요. 뭘 주세요.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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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글명은 억지가 어디 있어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 4분 성공! 욕욕으로 드리겠습니다. 앉아계십시오. 감사합니다. 10명을 야마초 오징어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0명을 야마초 오징어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게임은 쿵쿵따 게임입니다. 쿵쿵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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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스박 쿵쿵따 바위 쿵쿵따 위산 쿵쿵따 3개 슥 말이 안 되는 거잖아! 1번 오징어 있습니까? 살리자 1번 오징어 7명이랑 파깨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1번 오징어 1번 오징어 1번 오징어 1번 오징어 Jest 6, 하나, 둘, 셋, 2번 오징어, 한 번 아, 추워 3번 오징어, 4번 오징어 무분만 하겠습니다 쿵쿵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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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쿵쿵따 커피, 쿵쿵따 피력, 쿵쿵따 역기, 쿵쿵따 기력, 쿵쿵따 역시, 쿵쿵따 시력, 쿵쿵따 역도쿵쿵따 도역쿵쿵 그런 걱정 어디 있어요? 역사쿵쿵따 사력쿵쿵따 말이 안 되는 거잖아 5천 명씩 있습니다 5, 4, 3, 2, 1, 땡 3번 오징어 탈락 나 죽어 아 영만해요 영만 아니 영만 본인도 영만 하시면 되잖아요 한 번 더 다시 하시겠습니까 다시? 저 전화 프로에요 저 전화 프로에요 못 내기실 것 같아요 못 내길 것 같아요 자 오늘 오징어 게임 최종 우승자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오징어 게임 최종 우승자는 100만원의 상금을 지급할 때 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바로 좋아요 현금 100만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오징어 게임 최종 우승자는 4번 오징어입니다 자 박수 부탁드립니다 박수 4번 오징어 게임 저희가 100만원의 상금을 지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4번 오징어 아까 제가 무슨 선 게임할 때 사기를 쳤기 때문에 하지만 걱정하지 마라 손은 눈보다 빠르니까 다 섞었어요 벌금 200만원을 저희한테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차액금 100만원을 저희한테 주시면 되겠습니다 100만원 주십시오 말이 안 되는 거잖아 100만원 주십시오 네 100만원 네 내가 아니라 진짜 100만원을 주신 분 100만원 없는데 100만원 주십시오 진짜로? 진짜로 주십시오 문 걸어 잠가주십시오 문 나가게 잠가주시고 경찰에 연락을 주십시오 내가 거짓말 할 때 알아봤어요 사기꾼으로 저희가 없으면 어떡해요 100만원이 없으시니까 만약에 소리 한 번 들러주십시오 저희가 몸이 나오는 소리 크게 한 번 들러주세요 지금까지 몰래카메라였습니다 네? 와아아아아아 와아아아아아아 왜 이렇게 귀여워? 유튜브 몰래카메라예요 우와아 유튜브 몰래카메라예요 와아아아아 와아아아아 아아! 제가 이상한 거 하고 있었잖아요. 네. 왜 안 남았어요? 절대 왜 이렇게 주시는 거에요? 아, 민망해서. 뭐, 뭐야? 민망해서요? 아까 솔직히 게임할 때 놀인 거죠? 소리가 나게 해서 쳐다보기 하려고. 아니 이게 입에 제가 두 개를 넣었는데 입으로 나올 것 같아서 하나를 삼켜서 없애야 되는데 삼키는 거죠? 네, 네. 아니, 우리 이렇게 하는데 기분 나쁘거나 이런 건 없었죠? 아, 네. 없었습니다. 재밌었어요? 네. 성격이 편해요. 그럼 오늘 이거 찍은 거 유튜브에 좀 업로드 해도 돼요? 네. 이들이 한번 해봐. 아, 괜찮습니다. 너무 착하다. 그러면 우리가 출연료를 좀. 출연료랑 호국심이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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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것도 주시나요? 아, 이거 진짜 안 해봐. 호국심이랑 호국심이랑 아, 이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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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신용유